안녕하십니까 이콩입니다. 오늘 입고된 차가 133 포터인데요. 엔진 교환을 자주 안해준 것 같습니다. 엔진 오이 심각성 로크 한발 뉴다 지금 다 깨졌고요. 지금 위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 엔진이요 포토2 133 엔진 입니다. 엔진을 교환 5,000km에서 8,000km 사이에는 무조건 교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엔진을 교환 안해주면 엔진 보링으로 이어집니다. 어마무시합니다. 한번 봐보세요. 기름 범벅입니다. 기름 범벅입니다. 엔진 교환 잊지 마시고 꼭 교환해 주세요. 이콩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이콩입니다. 오늘 입고된 차가 133 포터인데요. 엔진 교환을 자주 안해준 것 같습니다. 엔진 오이 심각성 로크 한발 뉴다 지금 다 깨졌고요. 지금 위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 엔진이요 포토2 133 엔진 입니다. 엔진 오이 교환 5,000km에서 8,000km 사이에는 무조건 교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엔진 오이 교환 안해주면 엔진 보링으로 이어집니다. 엔진 오이 교환 1,000km 사이에는 무조건 교환의 배터리입니다. 한번 봐보세요. 기름 범벅입니다. 기름 범벅입니다. 엔진 교환 잊지 마시고 꼭 교환해 주세요. 이콩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이콩입니다. 오늘 입고된 차가 133 포토인데요. 엔진 교환을 자주 안해준 것 같습니다. 엔진오이 심각성 로크한발 뉴다 지금 다 깨졌고요. 지금 위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 엔진이요. 포토2 133 엔진입니다. 엔진을 교환 5,000km에서 8,000km 사이에는 무조건 교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엔진을 교환 안해주면 엔진 보링으로 이어집니다. 어마무시합니다. 한번 봐보세요. 기름 범벅입니다. 기름 범벅입니다. 엔진 교환 잊지 마시고 꼭 교환해 주세요. 이콩이었습니다.